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윤리 대표 강사 김종혁입니다. 어제 3월 모의고사 어려웠을 텐데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1번은 쉽게 해결했겠지만 많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한 다음에 본 시험지로서는 정말 많이 틀렸다. 내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만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념편부터 잘생긴 윤리 개념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50점 만점을 받았다는 후기들이나 DM이나 후기뿐만 아니라 메시지들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함정 요소가 있긴 있었는데 명확하게 개념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7번 문항에 해당하는 정리학용 문제랄지 아니면 14번 문제에 해당하는 분배 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분배 파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리학용 문제는 조금 이따 해석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답률이 많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의외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출제자가 함정을 딱 만들긴 만들었는데 유교가 형식을 버리면 안 되지. 내가 개념 강의 할 때도 공자 이렇게 썰 풀어주면서 공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상례에 치러야 돼요. 장례에 치러야 돼요. 라고 예를 이야기했잖아. 형식을 이야기했는데 형식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형식보단 정신에 더욱더 의미를 두는 제시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버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표현대로 낚이신 분들은 2번부터 이제 그으면서 내가 정답지를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등급컷이 도대체 몇 점이라고 하지만 등급컷이 점점 많이 내려가서 4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윤리와 사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 있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왕이의 2기 호발설이랄지 아니면 주자, 왕순의 양매학 같은 문제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문제의 서양윤리랄지 아니면 뒷부분에 나가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문제도 기초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제대로 명확하게 기초 문제를 분석이 잘 안 되어서 개념 교재에 있던 문제 그대로 변형돼서 등장한 문제인데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우리 선택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 텐데 자 1번 문제는 내가 개념 강좌 할 때 우스갯소리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얼굴 잘 봐노라 했잖아 헤어스타일 맨날 똑같다 이렇게 반쯤 벗겨지셔가지고 뒤에 머리 어? 이 헤어스타일 그대로 있으신 분이 밴담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얼굴 보고 푸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니까 특히 뭐 롤스나 맨날 이렇게 검은 뿔테 끼고 나오고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속절한 것은 스승이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건 다름 아니라 공리의 원리다 이익에 힘쓰는 사상 이익에 힘쓴다 해가지고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이익에 힘쓰는 사상 이게 공리주의라 했죠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니즘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냐에 따라 개인의 행위나 정부 정책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하네 지극히 뱀담의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1번 헛된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 태도 금욕적 태도가 아니라 공리주의된 쾌락주의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는 거 아예 틀렸지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서 은둔자아적인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은 에피크로스 입장이고 공리주의인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을 조화를 시켜야 되고 쾌락산출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틀렸지 쾌락주의니까 쾌락을 실현해야 되고 4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쾌락을 증진한 행위를 해야 된다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을 조화시키는 거 4번이 지극히 정답이지 5번 쾌락을 멀리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일단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라고 1번 어렵지 않은 항상 많이 출제되는 말풍선의 만화 내컨 내용이었고 1번은 4번 2번이 여러분들을 왜 괴롭혔는지 보면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 고대야 고대 사치하는 사람은 불손하게 되고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고루하게 된다 불손한 것보다는 고루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하는 것보다는 아끼는 게 낫다 그 뜻이고 얘를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식을 치를 때는 여러분 상례 누구만 돌아가시면 상례를 치르잖아 지금 상은 형식을 잘 갖추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 문장이 형식을 잘 갖추는 건 내가 강의 때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사 지내면서 홍동백석 강조하고 화려한 제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상이란 형식을 차려놓고 그 위에 올려놨던 손자가 올린 피자 끝부분 빵 기억 안 나 이거? 할아버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상 위에다가 손자가 피자 빵 끝부분을 올려놨다고 그랬더니 이게 네티즌에 글이 올라와가지고 네티즌들이 어떻게 제사상에 빵을 올릴 수 있냐 피자 끝부분만 올릴 수 있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느끼한 피자를 잘 못 드시는데 손자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피자를 시켜놓고 할아버지는 피자 끝부분 빵만 이렇게 드신 걸 손자가 보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 부분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올린 거라니까 그게 공자 내용에 정확히 맞는 거야 제사라는 형식을 있긴 있지만 그 형식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제사상을 휘영찬란하게 차리지 못하면 불효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데서 형식을 버리는 건 아니야 이 말이 그 말이야 상은 형식을 너무 막 사치스럽게 잘 갖추는 것보다는 진짜 그 손자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피자 빵 끝부분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형식 버리는 거 아니라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건 공자의 대표 명언 명구지 이거 아예 써줬잖아 이거는 그럼 1번 사치와 인색은 모두 애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사치와 인색은 당연히 얘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 너무 사치로도 안 되고 사육을 이겨내지 않으면 얘를 회복할 수 없고 이게 네 글자로 극기복례지 극기복례 공자의 사회적 지혜에 따라 얘의 표현에 차이가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군군신신 부부자자 각각의 신분에 맞게 걸맞게 얘에 따른 분별 형식을 버리고가 틀렸다니까 버리고 3번 문제에 많이 착각하시는 게 사회적 지혜에 따라 임금한테 행하는 얘가 있고 아빠한테 행하는 얘가 있지 다르잖아 말표현도 다르고 얘는 공자가 뭐라 했지 내면적 도덕성을 바깥으로 표출한 거라니까 어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얘는 허래 비어있는 예에 불과하다 허래의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에 있는 내면적 도덕성 인을 바깥으로 표출한 게 효와 재 이 효와 재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사회적인 외면적 규범이 되면 얘가 된다고 했잖아 형식을 버리고가 틀린 거라고 형식을 버리면 안 돼 형식을 버리면 공자가 만들고 싶었던 유교의 얘에 입각하지 않은 거라고 사람 막 죽었는데 그냥 땅바닥에 그러면 안 돼 얘를 공자가 이야기한 거잖아 정답이 4번이고 흠정인데 2번부터 여러분이 이제 낚인 거지